슬기로운 의사생활 3월 12일 목요일 밤 9시 TVN 첫방송 3월 12일 목요일 밤 9시 TVN 목요일 9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3월 12일 목요일 밤 9시 TVN 첫방송 3월 12일 목요일 밤 9시 TVN 내가 인생을 잘 못살고 있나 봐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널 좀 믿거든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했어 지금까지 잘 버티시더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?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엔 꼭 지켜냅시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생각보단 잘했어 많이 힘들었나 보다요 괜찮아요 화이팅 네 네 최선을 다할게요 넌 좋은 의사가 될거야 첫방송 이렇게 해 첫방송 첫방송 어? 화음 넣어볼까? 첫방송 화음 알아서 넣어놓기 어떻게 넣어보자 나 라 할거야 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3월 12일 목요일 밤 9시 TVN 첫방송 어? 큐 목요일 큐 3월 12일 목요일 밤 9시 티비엔 목요일 9시엔 TVN 3월 12일 목요일 밤 9시엔 TVN 자 요렇게 요렇게